안녕하세요.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. 경기도 바다를 볼 수 있는 화성 궁평항은 서해 일몰낙조가 아름다운 곳. 궁평리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갯벌체험장과 궁평낙조길은 즐겨찾는 화성 바다의 관광명소. 화성 궁평항 물놀이장을 만들어 분수광장의 바닥분수를 비롯해서 미끄럼틀과 시원한 물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. 궁평항 코리오 물놀이장 개장으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아이들과 손에 손잡고 경기도 바다 나들이 코스입니다. 바닥분수광장 옆으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촌관광종합 안내소 및 해송숲 주변으로 배구장, 족구장 등 감히 스포츠 시설도 운영하고 있어요. 화성 여행코스 관광명소로는 화성 육릉과 건릉, 화성 용주사, 화성시, 우리꽃식물원, 화성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이 있고, 궁평리 매향리 주변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등 다양해요. 궁평항 낙조길 옆으로 다양한 바다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어요. 바다 낚시 체험, 서해안 갯벌 체험, 보트 체험, 페달 체험 등이 있습니다. 궁평리 낙조길 해상관광탐방로대에 그 길을 들어가면 궁평리의 수욕장을 만납니다. 궁평리의 수욕장 인근에는 차박을 할 수 있는 차박지와 캠핑장도 운영하고 있어요. 이하간 공사장 현장 불빛이라고 하는데, 밝기가 저녁 노을처럼 상공까지 붉은 석양처럼 번졌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영상 아래 상세보기를 클릭하세요. 영상의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